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시간 끌지 않고 순위 먼저 공개합니다. 구매 관련 정보는 영상 설명란의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치위는 전자렌지 청소기입니다. 가격은 3,500원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아는 사람은 다들 아시는 워낙 유명한 제품입니다. 평소에 전자렌지는 청소하기가 많이 귀찮은데요. 이럴 때 이 제품으로 간단하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사용방법은 통 안에 물과 식초를 넣고 전자렌지를 돌려주면 됩니다. 그럼 머리에서 스팀이 나오면서 내부를 소독하고 불려주는데요. 이후에 물티슈로 간단하게 닦아내면 청소는 끝이 납니다. 이 제품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평이 좋은 제품이니 하나 구매해도 좋겠네요. 6위는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가격은 10,000원부터 평점은 4.8점이네요. 손가락 버전과 손바닥 버전이 있으니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예능에서 자주 봤던 거짓말 탐지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무료 배송으로 13,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용법은 다들 아실 테니 하는 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집으로 지인들을 초대할 때 이것만 있으면 분위기를 한 번에 띄울 수 있는데요. 실제로 거짓말을 탐지하는지는 모르지만 재밌다는 건 반대할 수 없네요. 특별한 날에 분위기를 띄우고 싶다면 이 제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보세요. 5위는 스마트폰 짐벌입니다. 가격은 7만원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옵션을 통해서 조명부터 마이크까지 다양한 구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성으로 삼각대와 USB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네요. 스마트폰을 촬영하는 분이라면 아주 유용한 제품인데요. 촌떨림 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띄거나 움직이면서 손쉬운 촬영이 가능합니다. 갤럭시 울트라 사이즈도 사용 가능한 강력한 모터가 탑재되었습니다. 무게는 260g이고 배터리는 2200mAh가 제공되네요. 어플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촬영 입문용으로는 훌륭한 제품입니다. 4위는 2.5인치의 초미니 스마트폰입니다. 가격은 5만4천원이고 평점은 4.9점이네요. 디자인이 정말 심플하고 귀엽지 않나요? 이 제품은 장지갑에도 쏙 들어가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휴대성만큼은 최고라고 생각이 드네요. 기본 구성품은 지금 나오는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디스클레이는 2.5인치 HD 스크린이 탑재되었습니다. 다만 안드로이드 6.0을 지원하고 스펙은 기성 스마트폰에 비해 조금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컨폰으로 기본적인 통화를 하기에는 충분한데요. 구글 스토어에서 다양한 어플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듀얼심을 지원하고 카메라와 계산기, 캘린더나 메모 등 스마트폰 기능은 모두 탑재되었네요. 당연히 전화나 문자메시지, 카톡 등도 가능합니다. 물론 크기가 작아서 타자치기에는 좀 불편할 수는 있겠네요. 이 제품은 특징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휴대성이 좋은 제품을 찾았다면 구매를 고려해보세요. 3위는 춤추는 문어로 보십니다. 가격은 13,000원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옵션을 통해서 다양한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아이들에게 선물 주거나 장난감을 좋아하는 키덜트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캐릭터가 귀엽고 중독성 있는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정감이 가는데요. 전원을 켜면 노래와 함께 문어는 앞뒤로 움직이면서 경쾌한 춤을 춥니다. 전력은 AA 건전지를 통해 작동이 가능하네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장난감을 선물하고 싶다면 괜찮은 제품입니다. 2위는 레트로 라벨 프린터입니다. 가격은 57,000원이고 평점은 5점이네요. 옵션을 통해서 다양한 디자인과 구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230개의 라벨이 포함되어 있고 추가 구매도 가능합니다. 가성비 라벨 프린터로 유명한 림봇인데요. 이번에 레트로 디자인으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잉크가 필요 없다는 것인데요. 열 인쇄 방식으로 글자를 프린트하기 때문에 라벨지만 넣어주면 됩니다. 전원은 USB 케이블로 충전이 가능하니 편의성까지 뛰어나네요. 게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라벨의 글씨와 디자인 모두 고를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해상도는 230dpi로 선명한 인쇄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1위는 투야의 리모컨 모듈입니다. 가격은 8,400원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이 제품만 있으면 가전제품을 한 번에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은 와이파이 기반으로 작동되는데요. 스마트폰의 전용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리모컨이 있는 모든 가전을 스마트기기로 바꿔주는 마법 같은 아이템입니다. 디자인도 작고 귀여우면서 성능까지 완벽한 제품인데요. 전원은 USB 케이블로 충전이 가능하니 편의성까지 뛰어나네요. 생각보다 훨씬 유용한 제품이니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뜰구매 창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알뜰한 쇼핑 되시기 바라며 구독을 누르면 다양한 할인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